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시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 소망, 새 믿음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루하루 속에 담겨지는 은혜의 선물들을 열어보는 기쁨과 행복을 누른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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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눈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세상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년 집회로 생각해서 우리 기쁨의 언덕 본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본문을 정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고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고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고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고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세 가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2021년도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행복의 비결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 안에 고하라고 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 사랑 안에 고하라고 하세요 세 번째 예수님의 기쁨 안에 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시하시는 행복을 얻기 위해 우선 우리는 잘못된 행복의 추구를 벌여야 합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어떤 분은 첫째 환경조건 중심적인 삶 둘째 자기중심적인 삶 셋째 일중심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안에 고하고 말씀 안에 고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변 환경조건에 행복의 근거를 두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항상 힘든 문제를 만나요 그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 함께 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너희가 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에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의 싸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했던 의식주 문제를 40년 동안 다 해결해 주셨어요 결국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했던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미국이 아직도 누가 뭐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들이 대부분 마음의 병을 고치려는 약들이에요 벌써 오래전 통계니까 지금은 더 훨씬 높을 텐데 미국의 18살 이상 인구의 9.5%, 10% 2천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심지어는 최악전 아동의 4%인 100만 명 이상이 유아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 증가 비율이 매년 23%씩 늘어나면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시장이 최악전 아동을 위한 항우울제 엔티티 프레슨트 시장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그렇게 된 것도 역시 물질이 행복을 주지 않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린 돈 많은 부자가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돼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크면 행복도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보며 삶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돕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환경에 따라 쉽게 마음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도 않아요 믿음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행복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구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구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구하리라 주님은 이 9절에서 두 번이나 사랑 안에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안에 구하고 아내 구하라고 요구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집착하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사랑 안에 구하고 베풀며 살면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13장 5절 6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말라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 가로대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이 어찌할까요 얼마 전에 신문사학 기사 한 분이 2021년들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하고 제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종종하게 제가 난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2021년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많이 말해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는 어느 때보다 우리와도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로 알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일 중심적인 삶의 행복에 걸림돌이에요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과시하는 때입니다 그런 것을 눈치챈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설교를 하시면서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그렇죠?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이른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이 말씀 중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행복을 막는 가장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바로 쉼과 레크리에이션 놀이의 부족이에요 안식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많다 보니까 천하 세상에 조금만 나가면 자연의 최고 아름다운 바다와 상과 호수가 뉴욕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볼수록 뉴욕만큼 좋은 데 찾기 어려워요 도시의 최고봉 메나탄이 뉴욕이잖아요 그런데 자연환경이 이렇게 좋아도 산책할 시간도 없고 바다에 나가 걸을 시간도 없어요 보통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웃을 시간도 없고 쉼과 놀이를 즐길 시간이 없어요 왜? 무엇인가 항상 뭘 해야 내가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뭐냐 너무들 심각해요 쉼 하나님의 호흡이 없어요 놀이 레크리에이션 창조의 기쁨이 부족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행동하면서 신앙 좋은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 죽을 것처럼 하는데 그건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일 없어요 잘못하면 자기 열심히 특심이 되어 교회도 시끄럽게 하고 교인들 힘들게 하고 목사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만 한답니다 타마스 아키나스라는 중세 위대한 수도사이며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놀려고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놀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노는 일도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놀이가 넘치는 그분의 삶을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논다는 게 하나님 창조에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재창조가 없으면 하나님의 숨엔 성령의 호흡이 재생전되지 않아요 김빠진 인생되고 심각하지만 하고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는 바리새인들은 첩경이 재창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꽉 막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니 억지로 꾸미고 폼 잡느라 애쓰는 어색함이 없었고 자연스럽습니다 가끔 보면 너무 어색한 종교적 특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믿음 좋은 곳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종교심으로 너무 심각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옆에 가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을 느끼게 그러면 그게 돼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물론 그런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고 다 괜찮은 물을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쉼이 없고 놀이가 없어서 그래요 인간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도 않았고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벗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새해에 여러분 부탁입니다 너무 심각하고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안식할지도 알아야 돼요 오직 바쁜 것에서만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바쁘지 않는 것을 게으르게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사람이 항상 팽팽한 긴장 상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쉼표가 없는 악기는 악보는 연주할 수가 없다는 게 그겁니다 대개 보면 잘 웃고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래 일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고난 중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남을 칭찬할 줄도 알고 축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함께 쉬고 노는 일을 새해에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유쾌한 장난을 잘해야 하고 부부가 가장 행복해지고 관계가 견겨지는 때도 유쾌한 장난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녀들도 언제 가장 행복하고 안정을 느껴요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처럼 놀이와 유머와 장난은 행복의 필수의 조건입니다 새해에는 바쁘고 어려울수록 과감히 일에서 벗어나 가끔 여행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신기한 모험을 하면서 깜짝 놀라고 경탄하는 재미나 행복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빕니다 네이메 8장을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모세일법책을 읽었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그때 네이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송일이니 고루컨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교회도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근심과 걱정이 태상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냥 한숨 폭폭 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러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걱정거려요 보통 같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이거를 자꾸 거부하고 문제가 많아서 자기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처럼 하는 이상한 콤플렉스 이거 올해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할인이다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 속에서 통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행복해 웃겠다고 하지 마세요 사실 행복해서 웃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방실방실 웃어야 돼요 웃으면 장수하고 복받고 최고의 보약이 웃음인데 2021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주고 사랑과 하나님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도 웃음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고 웃으시며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셨어요 웃으면 창조력도 생깁니다 환경에 반응하며 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지만 환경을 극복하고 창조적으로 살면 웃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아름답게 끊임없이 창조할 때 사람은 진정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해요 첫째, 언제나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는 사람 둘째, 어려운 이색에 관심이 없고 혼자만 즐기는 사람 셋째, 남의 뒤만 따라다니고 남의 앞에서 혼신할 줄 모르는 사람 넷째, 말할 때 확신이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다섯 번째, 언제 봐도 지루하고 권태로운 얼굴을 하는 사람 여섯 번째, 남의 허점이나 잘못을 보면 흥분하고 좋아하고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허점이나 잘못 보면 충분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올해에는 그 마음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너무 일 중심적인 삶 조건에 따라 불과 행위 좌지당하는 사람 전형적인 모습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에는 가짜 행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처럼 살기가 힘들 때 더욱 진짜 행복이 필요해요 행복은 고난을 이기는 최상의 힘입니다 안네프랑크의 일기를 보면 그녀는 다락방에 숨어 있으면서 절망 속에서 매일 빠짐없이 가족들에게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일으켰다 나는 행복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행복이 필요해요 첫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둘째, 사랑 안에 거하고 셋째, 기쁨 안에 거하는 예수님 말씀 그래야만 어떤 환경도 어떤 악한 사탄마귀도 우리로부터 행복을 결코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므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 세 가지를 한 달으로 줄이니까 말, 사, 기 고상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사랑, 기쁨 말씀, 사랑, 기쁨을 줄여서 말, 사, 기 라고 해봤어요 2021년 한 해를 사시면서 어려운 일이나 답답한 일을 만나면 항상 말, 사, 기 라는 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 기쁨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행복의 요소 세 가지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 안에 사 성공이란 무엇이냐라는 이런 글이 있어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지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그리고 아이들로부터는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타인들이 가진 최상의 것을 발견하는 것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한 건강한 아이를 낳거나 한 떼기 종혼을 가꾸거나 사회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나 간에 당신이 살았었기에 한 한 생명이라도 더 편히 숨쉬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앤토니 로빈스의 무한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2021년 정말 예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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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